잠들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면 너한텐 선이 되는 철라가 그들한텐 여전히 좀이라 각자의 전 위에서 이별을 아빠를 고향을 마음을 얻어보고 점이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처음엔 스스로 올라가 절벽이 아닌 절벽인데 그곳이 고향이었는데 나한테도 고향은 싫은 일까 내가 통과한 선이 당신에게는 처음입니까 그곳에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기억나는 날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